민초단 vs. 박민초단 뭐.. 뭐.. 민초단? 소녀시대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민트초구 저 허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허거 진짜 좋아해요 나도 빵두리 빵을 좋아해요 아 빵 좋아 핀노누와 핀노누와 이거? 어제보다 잘해줄 거야 티나지 않게 넌 모르게 누나는 이제 나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해주는 거 해주는 거 워낙 커피도 좋아하고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좀 조그만한 카페를 한 번 더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책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? 네 뭐 꾸준히 해보자 그림 잘 드리나?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알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넘어가는 거 우와 솔직히 솔직하신 편이세요? 뭐 어떤 편이세요? 저도 이게 가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의 연습장을 보여줬던 그대 가까이 볼수록 두근대던 맘을 찌른 척했던 걸 내겐 나 처음이라서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어제보다 잘해줄 거야 티나지 않게 넌 모르게 더 가까이 날 보여줄 거야 내일은 좀 더 날 알아볼 수 있게